오늘은 여러분 주변에 fm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화끈하게 증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스탑널커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가시죠. 스트리머 철면수십님은 최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사가 있었고 사회자는 침착매님이 맡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아무런 문제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탑널커 한국여자 fm리스트가 등장하게 되죠. 철면수십님의 와이프 쪽 친척 중 한 명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침착매님과 함께 사진 찍은 내용을 올립니다. 이 한국여자는 평소 응원하던 침착매님과의 만남이 기뻤는지 아니 그니까 지금 침착매이랑 내가 사진을 찍었다고. 같은 소리를 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결혼식의 상황을 생중계하며 박정민 배우님이 축가했고 어쩌구 저쩌구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박정민 배우님께 사인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한국여자. 그런데 갑자기 이 한국여자는 아니 쌍시오빠의 공혁준도 있네 주호민도 왔는데 주호민은 나락가서 사진 찍기 싫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신랑 측 지인들을 평가하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신부 측 친척이 신랑 측 지인들을 쌍시오빨이라 욕하는 저 모습이 기괴하다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거기다가 그 모든 광경을 sns에 인증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나는 연예인들 스트리머들이 오는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멋진 여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sns에 친분을 과시하는 이 한국여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한국여자는 과거 한남제기 기원해 여성인권을 챙기는 한남이라도 다 뒤졌으면 좋겠다 남자만 없으면 여성인권이라는 말도 없다나 그냥 인권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대놓고 남성들이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녀는 박정민 배우님 너무 잘생겼다고 기뻐하는 모습과 한남 모조리 죽어라는 인격이 둘 다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죠. 한남 한강에 빠지면 시신 건지려고 구급대랑 경찰 출동하는데 거기에 우리 세금도 있으니 집에서 조신하게 죽어라. 연예인 도현이가 18살에 고아원 나와서 가출소년마냥 돌아다니가 철현이라는 연예인이 있는 가출팸에 들어가서 눈 맞아서 스스한다. 라는 망상을 하고 있는 이 한국여자. 정말 소름돋지 않으십니까 인터넷에서 저렇게 남성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인간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결혼식장에도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인터넷의 인격과 현실의 인격을 분리해놓고 현실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주제에. 인터넷에서는 누구 쌍시오빠 나락 어쩌구 그딴 말이나 하는 한국여자들의 모습에 정말 소름이 돋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자들이 저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으며 회식을 하는 여직원이 정상인처럼 연예인 보고 좋아하고 손 떨린다고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치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집에 가서 앞에서 했던 말과 달리 한남재기 기원 남자 다 죽어라 같은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스탑널커 한국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준 연예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의 결혼식에도 저렇게 fm리스트가 득실득실하게 많습니다. 하물며 거르고 거른 결혼식에도 저런 인간이 있는데 여러분의 일상에는 얼마나 더 많은 스탑널커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의심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그 누구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잠재적 fm리스트 스탑널커들 사이에서 지뢰를 피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렁 거죠. 참고로 저 한국여자는 당사자에게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자신이 모욕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현실에서 fm리스트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녀들은 수면 밑에서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언제든지 설거지 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의 옆에 스탑널커가 없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러분은 여성시대하는 여자들 84만 명 쭉방하는 여자들 130만 명 이대녀 절반이 fm리스트라 스스로 주장 중인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자막 제공 및 집 assistance 자막 제공 및 선정